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이번엔 구멍이 강해서 먹었습니다 오늘은 구멍이 강한 맛이에요 구멍이 강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구멍이 강한 맛이에요 구멍이 강해서 구멍이 강해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아.. 치즈볼 너무 맛있다 딸기맛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마요네즈 바삭바삭 진짜 맛있는데 국물이 너무 맛있더라구요 국물이 더 맛있더라구요 아직도 예전에는 소금이 꽉 잘어졌더라구요 소금이 꽉 잘어졌더라구요 소금은 고춧가루 후우 아삭아삭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